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 2의 BNB HSK 해시기 토큰 100배전의 여러분들 무료로 채우라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본인 판단하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절대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됐으니까요. 오늘 바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HSK 해시기 토큰은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HSK, 자 TG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마 8월쯤에 곧 토큰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대형 거래소인 HSK, 해시기가 토큰을 낸다는 것은 추후에 바이낸스의 BNB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보시면은 이 2020년에 35,000원이었는데 지금 80만원입니다. 몇 배입니까? 몇 배에요 여러분들? 미쳤죠? 최소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여기 지금 가격이 많이 다 안나오는데 이게 초기 토큰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2700원이었습니다. 27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만원일 때도 관심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바이낸스가 1위죠. 1위에 있는 토큰이죠. 이 BNB로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토큰들을 에어드랍을 받았어요. 그래서 홀딩할 이유가 많아졌고 이 BNB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 창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격은 미쳤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왜 채굴해야 되는지를 아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스코드에 이어서 HSK 무료로 채굴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여기서 이거 좀 디스코드에서 하는 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내용이 어려워서 많이들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쉬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텔레그램 이걸 보시고 여기로 들어가셔서 어... 어... 잠시만요. 요게... 아 잠시만요. 자 다시... 자 여기 오셔서 자 무료 HSK 텔레그램 리워드 센터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좌측에 이런 게 뜰 거예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셨으니까 뭐 여기 랭킹 토탈 뭐 넘버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이걸 보셨다면은 일일 출체 포인트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워드 챗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 퍼스트 457 뭐 이렇게 했다.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age 포인트 포인트 조회 현황입니다. 자 요걸 또 요렇게 하시면은 age 포인트 현황 나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서 랭킹을 누르시면은 아까 그 랭킹 보였던 그 랭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랭퍼럴 주소를 보고 싶으면은 요렇게 누르시고 여기 가셔서 요런 식으로 어...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눌러보시면 돼요. 어... 요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시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채굴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명령어 리본센터 입장하시고 명령어 사용하시면 되시고 아...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리오센터에서 진행을 어... 여러가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M 이렇게 토큰도 써보시고 일단 여기 오셔서 매일매일 출석체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 아주 쉬운 거니까 아... 쉬운 대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저한테 온리 이스쿠 뭐... 뭐... 아무튼 자... 보시면은 3000H 포인트 10 어... HSK 뭐... 교환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그...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Partispeint 로또 로또를 통해서 제가 3000포인트가 있으면은 요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어... 에이치포인트를 어떻게 하냐 어... 뭐... 지금 리오센터에서 에이치포인트 보내기 뭐... 리더버드 확인 뭐... 지금 일단은 채팅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그런 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가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